안녕하세요 여기가 구례입니다. 동네 이름은 저는 잘 모릅니다. 그런데 연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는데 어제 밤새내에 비를 맞고 고개를 전부 다 숙이고 있어요. 맺혀져 있는 것도 이쁘고요. 아마 여러분들 구경하시려면 이번주에 오시면 이쁠 것 같습니다. 여기 애가 지금 많이 피어있고요. 저 뒤쪽에 보시면 아직 피어있지는 않는데 안타깝게 어제 밤새내에 비를 맞고 고개를 숙여서 꽃 모습들이 전부 다 땅을 향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마는 너무 예뻐서 제가 잠시 영상을 돌려보고 있답니다. 너무 예쁩니다. 여러분 여기 와서 구경하세요. 여기 구례라 합니다. 예쁩니다. 여기 연꽃 안쪽으로는 데크가 되어있고요. 쭉 돌아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. 자 오늘 안개가 많이 걷히고 있는데 저는 여기 연꽃 구경을 하고 다시 차 있는 데로 가려고 합니다. 예쁘죠? 자 멀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안녕